첫 장거리! 첫 장거리로 어디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저기 헌화로 강릉에 헌화로라고 있어요. 10대 드라이브 코스 안에 드는 헌화로를 한번 마실을 한번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23도 인데 지금 제가 메시 자켓을 입었거든요 근데 안에 반팔을 입었는데 반팔 있는 부분이 좀 춥네요 이 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팔 있는 부분은 좀 서늘해 온도가 23도 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까죽 입어도 될 것 같은데 날씨가... 날씨는 엄청 좋은데 오랜만에 바이크를 타던가 기름을 넣고 기름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이게 앵꼬일 때 만땅하면 얼마에 들어갔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벌써 다 찼어 금방 끝나 얼마 들어갔을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누구누구누구 카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6400원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겠습니다 대박 기름값이 두 배로 올랐나봐 카드를 회수해주세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6045원이네 대박이다 여기 헌화로 가는 길이 원래 갈라져서 가는 길인데 여기 MXX로는 좁은 길로 가야돼 큰 길로 가면 힘들어요 이게 이제 많이 땡겨봐야 90km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좁은 길 작은 길 이런데로 다녀야돼 배로로 가면 힘들어요 바람 다 맞고 MXX는 60km에서 80km 사이 오늘 놀러가는 사람 많나보다 여기가 종동진 가는 길인데 오토바이 큰 것 타고 작은 것 타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큰 것은 큰 것대로 재미있고 작은 것들도 작은 것대로의 그 나름 맛이 있거든 다루기 편하고 그 다음에 뭐 가볍게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바이크는 이렇게 다니면서 풍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물론 큰 바이크로 천천히 가도 돼 근데 큰 바이크는 천천히 가면 힘들거든 몸이 그러니까 작은 바이크로 멀리는 못 가고 주변 다닐 때는 작은 바이크로 이렇게 다니고 먼 곳으로 갈 때는 좀 큰 것 타야 되겠죠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속도로 뭐 30, 40km 뭐 이렇게 달리면 하루 제일 걸리겠죠 가는데 근데 이제 가까운 거리 이렇게 바람 쐬러 가는 바람 쐬러 가거나 이럴 때는 이런 저백이도 좋다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걸로는 절대 멀리 못 가요 오토바이가 퍼지거나 내가 퍼지거나 둘 중에 하나 같지 그러니까 이 MXX로 올해는 기변 없이 뭐 기초 없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릉 주변에서만 경치가 좋거나 맛집 이런데 좀 놀러 다니고 영상으로 좀 찍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지었네 뭐 발전소 화력발전소 뭐 그런 것 같던데 이렇게 쫑길 달릴 때는 125도 절대 밀리지 않죠 뒤로 가면 안 돼 이거 위험해 이쪽은 대로는 지금 킬로스가 몇개야 53km? 52km? 아 아주 좋아요 여유롭게 갈 수 있고 차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아 이 철백이가 이게 단점이야 차를 추월할 수가 없어 멋있어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아 이 날씨 좋을 때 이 봄 딱 시작할 때 이제 이때 사고 많이 나요 진짜 와인딩 한다고 산에 가서 이렇게 와인딩 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내 아는 사람도 주변에 벌써 세명 다쳤어 다쳤어 사고나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바이크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 기분 내면서 이렇게 달리는데 이게 흥분해 흥분하면 안 돼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여름 한여름 이럴 때는 사고가 좀 덜 나는데 이런 봄철에 사고 많이 나더라구요 살살 여러분들 살살 타세요 살살 기분 낸다고 막 땡기지 말고 네 네 그리고 그 바이크 특성을 잘 안해 내 몸 몸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자주 자재로 다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나중에는 오토바이 매달려 다닌다고 매달려 다녀 네 감당을 못 해가지고 라이딩스쿨 같은데 가서 좀 배우고 이런 거 추천드려요 아 이제 정동진에 들어왔습니다 어 어 여기에서 많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모래실에 모래시계 촬영지 예 사람들 많이 놀러 왔네 아 동동진 여기 보면은 뭐 시간 뭐 박물관도 있고 뭐 많이 있는 거 같던데 가족끼리 놀러 오긴 좋아요 음 음 뭐 시간 시간박물관 네 뭐 레일바이크 네 사람들 많이 왔어 주말에 여기 부채길이라고 이렇게 걷는 데가 있는데 복구가 다 됐는지 모르겠네 작년에 뭐 태풍 오고 코로나인가 코로나 하고 뭐 태풍 오고 뭐 이래 하고 다시 뭐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개장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정동진 선크루즈 있잖아요 여기 호텔 작년에 여기 한번 갔었는데 괜찮습니다 예 이게 구시설이 있고 신시설이 있는데 괜찮아요 시설 깨끗하고 좋습니다 근데 어 거기 안에 풀장도 있고 이렇게 풀필라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족끼리 가면 좋겠더라구요 야시 왜 안가 갑시다 아저씨 여기 이건 무대뿌네 무대뿌 여기 선크루즈 바다 부채길 여기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 예 비수기 때 가는 걸 추천해요 성수기 때는 좀 비싸니까 여기 연인끼리 가기도 좋고 가족끼리 가기도 좋고 안에 보면 여기 공원도 있어 응 공원도 괜찮은 거 같아 응 공원도 괜찮은 거 같아 공원도 그냥 공원만 이용해도 돼 예 입장료를 좀 내는 거 같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숙박하면 뭐 공원도 갈 수 있고 뭐 식사도 주고 뭐 이런 거 없더라고 응 바다 부채길은 아직 이제 개장을 안 했나봐 공사하고 있나봐 아직 오 오 여기다 동해막국수가 생겼네 체인절비인가 프리딩딩 합니다 프리딩딩 오 프루딩딩한 계절이 왔어요 오 봄이네 봄 진짜 엊그저께 뭐에도 막 팍 하고 다녔는데 흐흐흐흐 오 와인 프리딩딩해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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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